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세계적인 선지자로 알려진 박전수 목사님이 지옥에서 오감으로 경험한 지옥 2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또 다른 단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을 하기 몇 주 전에 세상에서 실제로 만났던 한 남자에게로 갔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는 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저를 비웃고 복음을 비웃었습니다. 나는 나가서 파티를 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놀 것이다. 마침내 내가 돌아올 때면 내 아내가 이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때부터 평생 내 말에 순종하고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다섯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실패한 느낌으로 그의 집을 떠나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이 내가 그에게 허락한 마지막 기회였다. 그 남자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황금기였습니다. 그는 시멘트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달쯤 지나서 그는 폐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옥에 갔을 때 그가 지옥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천장에 줄을 내려 꽃을 매달아 놓는 화분 같은 곳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아주 캄캄한 매형 같은 것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줄로 매달린 그 화분은 좌우로 마치 시계추처럼 매달린 채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는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 나는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정말 몰랐어. 지옥에 대해서 말한 그 남자를 비웃었는데 아, 지옥이 정말 있었구나. 나도 전에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서 괜찮다고 했고 그래서 나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내게 거짓말을 한 거야. 교회에서 내가 괜찮을 거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병원에 갔을 때도 의사가 나는 너무 건강하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냥 감기에 걸렸을 뿐이었고 사람들은 감기는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했어. 그런데 그 감기 때문에 난 이렇게 죽어서 여기에 와 있단 말이야. 그는 후회와 고뇌에 찬 이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지옥에 있는 그 영혼의 시간 동안 그는 그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길게 매달린 화분 속을 들여다보니 그의 몸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머리만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곳에는 귀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있는 지옥은 귀신들과도 대화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그의 후회의 넋두리를 들어주지 않는 절제하게 혼자 있는 고독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후회의 말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해서 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옥은 나쁜 기억들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결국 그가 복음을 거절했던 그 후회와 고통스러운 순간들의 기억이 영원히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현륙에게 가정함이 되리라. 이사야 66장에서 지옥에 있는 벌레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벌레는 바로 그 사람의 기억입니다.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모든 나쁜 일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이 땅에서 행한 모든 나쁜 기억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모든 나쁜 기억들은 여러분 생각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지옥은 다릅니다. 지옥에 있는 벌레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고 그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반복해서 계속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끝이 없이 계속됩니다. 지옥에 대한 체험은 모든 오감을 통해 저에게 고통을 전해주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저를 지옥에서 끌어내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라. 누구든지 지옥에 가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그들의 뜻이다. 영원한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하늘나라에 오는 자들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오. 지옥에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자신들의 우상들과 귀신들과 함께 영원을 보내는 것이다. 너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이것을 경고해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지옥은 훨씬 더 크고 더 악하고 더 견디기 힘든 것이라고 전해주어라.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경고해라.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여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자유의지로 나를 선택하고 내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인 선지자로 알려진 밥전수 목사님의 오감으로 경험한 지옥 2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